잘 보셨습니다. 지제입니다. 배경그리는 사람 지제입니다. 반갑습니다. 3d 툴로 메스 올리고 넘어와서 살짝 그렸었죠? 그거 오늘 마무리하는 영상입니다. 3d로 올린 렌더링 그림이 이걸 그대로 보고 그리는 것이 스케치에 있어서 투시 연습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놈들은 정확하잖아요? 채색 같은 경우도 도움을 많이 줄 것 같긴 한데 다만 재질 연습은 따로 해야 되겠네요. 애초에 3d 툴에서 재질을 입힐 수도 있는데 그 시간 따지자면 아예 3d 아트로 작품을 내는게 훨씬 더 낫겠죠? 3d 툴툴 3d 툴툴 4d 툴툴 4d 툴툴 4d 툴툴 4d 툴툴 4d 툴툴 5d 툴툴 5d 툴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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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